검은 콩, 검은 참깨가 들어가면 두유 더 비싼 거 아시죠?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플러스 알파. 발아 19 곡이 지금부터 쫙 펼쳐지는데요. 발아라고 하는 건 싹을 틔우는 거죠. 영양소가 더 많아지는 거고 또 식감이 좋아지는 건데요. 발아 옥수수, 발아 백태, 발아 조, 발아 강남콩, 지금 발아 차조에서 19 곡의 영향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식사에서도 밥을 지을 때 잡곡 몇 가지 넣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발아 19 곡이 이 두유 한 팩에 싹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잡곡 안에 식이섬유가 많은 거 잘 모르셨죠? 식이섬유가 3000mg이 들어가 있습니다. 화장실 잘 못 가는 우리 아이들, 우리 어르신들 다 드시면 좋은데요. 휴대기가 간편하게 빨대가 동봉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때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빨대로 그냥 먹을 수도 있고요. 제가 빛깔을 살짝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이게 검은 콩, 검은 참깨, 발아 19 곡이 영양이 꽉 들어차 있어서 색상 자체도 굉장히 진하죠. 이렇게 해서 얼음잔에 타서 먹어도 좋고요. 아이들 아이스크림 만들어 먹어도 너무 좋은데 맛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아니 보통 두유 하면 그냥 맑은 빛의 그런 걸 생각하셨잖아요. 진한 콩의 색깔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담백해요. 굳이 많이 달지 않고요. 그리고 고소해요. 잡곡이 많이 들어가 있고 검은 콩, 검은 참깨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맛이 굉장히 고소한데요. 여러분 아마 삼육두의 맛을 못 보신 분들은 드셔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럼요. 아니 아무래도 먹거리다 보니까 아마 맛에 대한 궁금증 당연히 가지고 계실 거예요. 방송에 들어오시면 더 많이 챙겨드리면서 이렇게 무조건 무료 체험 5팩의 기회까지 열려 있으니까 가족분들 다 드셔보시고 맛없다 싶으시면 그때 가서 반품이나 환불도 늦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전 구성이에요. 이거 잠깐만 좀 보여드릴게요. 전 구성이 8월 가스 행사는 됐어요. 이렇게 많이 챙겨드리다 보니까 이거 어떡하지? 상온 보관하시면 돼요. 냉장고에 다 들어가지 않아도 먹을 만큼만 냉장고에 넣으시고 전 구성이 8월 가스 행산되어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굉장히 신선하다고 칭찬해 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만나시면 텐텐텐 대축제. 방송에서 만나시면 다른 회사에서는 이런 혜택을 못 만나세요. 10% 기본 할인에 10% 추가 할인에 거의 9,100원이 내려가는 거거든요. 거기다 10%의 적립금까지 1,800만 팩 돌패 대축제로 만나실 수가 있고요. 구성이 이렇게 많아요. 그럼요. 방송에서만 본품이랑 동일한 박스 3박스예요. 3팩 아니에요. 3박스는 방송에서만 더 드리니까 총 7박스 가져가시려면 방송 안에 들어오세요. 저희 팩수만 해도 112팩. 어디서도 만나보기 힘든 홈인쇼핑만의 단독 조건이니까 놓치지 마세요. 네. 5팩을 드셔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삼육의 믿음이 가는데 발화 19국의 맛과 영향은 어떨까 궁금하신 분들 5팩 무조건 드셔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